안녕하세요. 김종도세입니다. 논술 미니설명의 두 번째 시간, 내신의 진실을 좀 알아볼 텐데 잘 아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 그런데 이거 보이는 수치만 믿고 잘못 판단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짧게 내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술전형에서 좀 알아보는데 일단은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또는 내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영률이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에서 70%가 논술 반영률이고요. 학생부 반영률이 30에서 40인데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 어떤 학교는 교과만 따지는 학교도 있고요. 어느 학교는 교과, 비교과 다 따지는 학교도 있고 그 점수도 다 달라.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을 하긴 해야 돼. 선생님이 여기서 뭐 30개 대학을 다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얘기야. 평균적인 얘기고요. 연세대하고 덕성여대. 물론 이제 다른 학교도 더 변화의 여지는 있다. 아직 그 구체적 올해 입시 시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몇 년 전에 예고하지 않아요? 아, 그건 큰 틀을 얘기하는 거야. 그 디테일은요.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어쨌든 연세대하고 덕성여대는 논술 100%야. 내신 의미 없어. 더구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조도 없어졌어. 어, 그치. 대신 이제 수능 체조 없애는 대신에 치대는 뽑지만 논술로 의대는 안 뽑지. 그런 거 알아 놔야지.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일단 4배수의 학생을 논술 100%로 먼저 뽑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명목 반영률이야. 그런데 학교가요. 사실 실질 반영률도 발표를 좀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 용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한 번 쌤이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볼게. 자, 어느 학교가 우리는요. 논술이 내신부터 할까? 어쨌든 학생부가 40%고 논술이 6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 바로 60%의 반영률이 논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명목 반영률이야. 오케이. 그런데 실질 반영률은 얘기가 좀 달라져. 왜 달라지냐면 보통 천점 만점으로 한산한단 말이야. 그런데 학생부 성적에 일단 기본 점수가 있어. 이건 기본 점수 학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 점수가 있더라야. 오케이. 그런데 그 기본 점수도 사실은 못 믿어. 그 못 믿는 이유는 좀 있다가. 자, 어쨌든 그러면 어느 학교가 200이라는 기본 점수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실제 학생부는 1등급과 9등급이 200점 차이가 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논술은 기본 점수가 있나요? 이거는 발표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예전에 이거를 발표했던 학교들도 있었어. 뭐 논술의 기본 점수는 얼마입니다. 참석만 하면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쌤은요. 논술 반영률이 조금이란 전자에서 얘기를 할게. 그러면 기본 점수 있다고 쳐보자고. 없으면 이 600이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논술이 60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야 있다라고 600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봐. 800 중에 600이야. 그러면 이제 실질 반영률이 이게 이제 실질 반영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얼마가 될까? 800 중에 600이니까 75%. 그러니까 이거 6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만약에야 200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 400이 되는 거지. 실제로 점수 차가 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200하고 400이니까 600 중에 400이면 이제 6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처럼 기본 점수가 없으면 75%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줄긴 줄지만 학생부의 입장에서는 줄은 거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가요. 명목 반영률보다 실질 반영률의 수치가 커. 논술의 입장에서. 보통 더 큽니다. 그게 이게 무슨 얘기야? 학생부의 반영률은 써있는 명목은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더 낮다는 얘기야. 근데 왜 이렇게 높게 수치를 하느냐? 이래야지 교육부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교육부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에 왜냐면 사실 지금 당장 고3 아니면 뭐 내년에 고3이 될 고2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 애가 초등학생이야. 애가 벌써 졸업했어. 그럼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런 관심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관심이 없다니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좀 멀어진 분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학생부가 많이 반영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잖아. 사실은 그렇지. 눈속임이야. 눈속임. 그래서 요 밑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건 선생님이 만든 용어야. 진실 반영률이 있어. 이거는 공식적으로 써는 용어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만든 용어야. 더 이 수치 안에 있는 진실을 봐야 돼. 자 그러면 이 학교가 물론 예시야. 예시야.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시로 든다면 어 1등급을 받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학생부가 400이 나왔다고 치자고 지금 뭐 비교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사소한 건 무시합시다. 비교가가 사소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어차피 예시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본 점수가 200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9등급이 200이란 얘기야. 그럼 이 등급차는 8등급차가 나거든. 그러면 200에 200점 차이의 8등급차면 한 등급 간격당 25점이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요. 2등급은 2등급은 398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3등급도 396으로 하겠습니다. 그다가 한 4등급 예를 들은 거 4등급 같은 경우는 간격을 좀 더 줘서 393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등급은 어 또 3점 차 나게 해서 39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6등급 같은 경우에는 380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7, 8 남았잖아. 근데 갑자기 7등급은 300이 되는 거야. 너무 심했다. 330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8등급은 뭐 200 잠깐만 그래도 간격이 벌어지는 걸로 가야 되니까 난 이게 50점 차이 나지. 그럼 이거는 200 60점 차이 나게 하자. 270 그다가 9등급이 200 이런 식으로 된다고. 거의 장난 수준이지. 자 그러면 이 학교가 나름 상위권 이상의 대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논술 보는 대학은 대부분 다 중상위권 이상이야. 미니머 하위권 이런 대학 없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상위권 이상의 대학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8, 9등급은 거의 안 씁니다. 원래 안 쓰는 게 맞는데 쓴 친구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 그러면 어떤 친구가 5등급이야. 그럼 5등급이면 딱 중간이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와 학생부 반영률이 이렇게 높은데 내가 5등급으로 논술을 쓰는 건 좀 무리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요. 점수 차이가 얼마야? 10점 차이 나잖아. 10점 차이 나. 무슨 말이야 하시죠? 그럼 이 친구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논술은 보통 학교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대문왕이 4개 나오거든 100, 100, 100, 100이야. 400점이야. 굉장히 디테일하게 채점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채점기준표를 보면요. 그 채점기준표의 선생님이 이제까지 소수점 채점기준표를 본 적이 없어. 즉 예를 들면 뭔가 깎으면은 1점 단위로 깎지 0.3 뭐 0.25 이렇게 깎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논술 컷보다 만약에 1점을 더 받았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러면 어떤 친구가 1등급을 하고 5등급 비교했을 때 10점 차이 나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10점을 더 맞아야 되나요? 아니지.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는 뭐였어? 기본점수 200이니까 실질적으로는 400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100점이 400점인 거야. 거기다 플러스 200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100점을 100점 간격을 400점 간격으로 만들어 거니까 논술에서 100점 만점일 때 플러스 1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환산하면 환산하면 플러스 4점을 더 받는 거야. 플러스 4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등급을 뒤집으려면 몇 점이 필요한 거야? 그치. 2.5점이 필요한데 2.5점이 필요한데 2.5점은 없으니까 그치. 3점만 여기서 100점 만점일 때 3점만 더 맞으면 더 맞으면 실제로는요. 한 사람은 12점이 더 맞게 되면서 뒤집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어쨌든 더 맞긴 더 맞아야 되나요? 그치. 더 맞아야 되지. 자 근데 샘이 이제부터 몇 개 샘플적인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은 샘이 이렇게 쓴 거조차도 사실은 이 등급 차이를 과하게 벌린 거다라는 거 보게 될 거야.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바로 명목 반영률 실질 반영률과 진실 반영률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한번. 자 보면요. 샘이 몇 개만 써놨어. 다른 대학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들은요. 학교마다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샘이 아직 이 디테일한 걸 발표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거 발표 안 하는 학교는 바로 전의 걸로 했어. 근데 보통 칸틀의 변화는 잘 안 주더라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성대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학생부 내신이지. 내신이 300점이야. 300점인데 9등급을 봐. 이게 기본 점수야. 200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점수 차는 100점밖에 안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1과 9등급 차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1등급, 2등급 1점 차이 납니다. 1점 차이 납니다. 1점 차이 납니다. 아 물론 1등급하고 비교하면 3점 차이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럼 5등급 봐봐. 어때. 5등급이니까 5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근데 5등급이 가운데거든. 딱 가운데 아니야? 5등급이. 근데 요게 5점인데 요거는 그럼 10점 차이가 나야 되느냐? 100점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성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논술이 700점인데 물론 100점으로 계산한 다음에 700점으로 환산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1등급 받은 친구를 내가 5등급 내신 5등급인데 역전하고 싶어. 논술 전용해서 그러면 성대는 기본 점수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 기본 점수가. 오케이. 그렇다면요 700점이 100점이 논술 100점이요. 바로 700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점수 간격은 1점 차이니까 1점을 더 받았다고 쳐보자. 100점에서 1점을 더 받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합격 컷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합격 컷이 1등급인 친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내가 그 저 5등급인 상황에서 1등급인 학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논술 점수를 몇 점을 더 맞아야 되냐. 이거지. 자 그러면요 어쨌든 100점 만점일 때 플러스 1점을 더 맞으면요 700점 만점일 땐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7점이 되는 거야. 즉 1점 더 맞으면 그냥 역전해버리는 거야. 역전해버리는 거야. 물론 6등급이라면 그렇지? 역전 못하지. 하지만 하지만 2점 더 맞으면 역전해버리지. 14점이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 만약에 1, 2등급 차이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 점수 차이 왜 좋나요? 아 물론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왜 그럴까? 동점자. 동점자의 경우에는요. 동점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내신 등급이 좋은 친구가 합격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1점이라도 더 맞으면요. 1점이라도 더 맞으면 어쨌든 5등급이라 하더라도요. 1, 2, 3, 4등급 다 역전하는 거야. 이렇게 약화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강대 한번 볼까? 서강대는 소수점이야. 정말 의미 없는 거지. 근데 서강대는 기본 점수가 없어. 그렇지? 기본 점수가 없어. 이것도 소금은 안 돼. 왜? 잘 봐봐. 199.7 가다가 97.3 오케이. 이해가? 빵 무슨 뜻이야? 자 이런 얘기는요. 9등급은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빵을 줘버리니까 기본 점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9등급에 애가 안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서강대를. 그렇다면 실제로는 97.3이 기본 점수라고 봐야 돼. 하지만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빵이기 때문에 9등급은 기본 점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 점수 있는 거지.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새는 9등급 빵 많이 주더라고. 왜? 그러면 그러면 기본 점수가 없어 보이니까 명목 반영률에서 실질 반영률을 계산할 때 논술의 반영률이 많이 부푼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 그렇지? 하지만 우린 진실을 봐야 돼. 진실을 봐야 돼. 그래서 학교마다요. 보면은 갑자기 점수가 팍팍 떨어질 때가 있어. 자 보면요. 성대는 5등급하고 6등급 사이에서 팍팍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샘 봤을 때는 6등급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왜? 290이면 10점 차이잖아. 2점이면 뒤진단 말이야. 논술에서 2점 받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불가능할 정도의 그건 아니라고. 2점은 실제로 대문화 하나에서 디테일 좀 더 챙기고 안 챙기고 가지고 바로 차이나. 오케이. 그렇다면 샘 봤을 때는 7등급이면 무조건 불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샘 봤을 때는 6등급 정도 안에 들면 내신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돼. 그렇다면 서강대는 어떨까? 8등급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돼. 물론 이게 이게 학교가 발표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반영률이 뭐 2배 3배로 200점이나 300점으로 한산된다면 이게 3점이니까 10점 차이 나겠지. 그래도 성경관대 10점 차이야. 그렇잖아. 왜냐하면 학교마다 발표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 고디고트를 받아들이면 3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지. 논술에서 1점으로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내신이 안 좋아. 근데 논술실력 되게 좋아. 저 서강대 보겠습니다. 가능성 높은 거지. 거의 영향 없다고 봐야지. 자 그 다음에 경희대 봐. 경희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점차가 많이 나는 거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단 여기 수치 보시면요. 봐봐. 성대는 5점 차이 나지. 1, 5등급 차이가. 그 다음에 서강대는 1.5 경희대는 20점이니까 다른 학교보다 큰 거라고. 자 그래서 보면 2점, 4점, 6점. 개차수열이네. 못 알아들으면 안 돼. 8점.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2, 12까지 떨어지네. 그치. 자 그렇다면 좀 애매하긴 해.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어. 경희대도. 오케이. 여기면은 거의 손에 없다고 봐도 20점 차이니까 뭐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크긴 하지. 크긴 하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뒤집을 여력이 좀 생긴가 하면 여기보다 너무 떨어지면 조금 위험한 거지. 딱 선을 긋기는 좀 애매하긴 하다. 자 근데 건국대 봐봐. 400, 398점 얼마 소수점 안 읽을게. 396, 394.4, 392 여기까지 8점밖에 차이 안 나. 그치. 6등급까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 80점이 떨어져. 이게 뭐야. 건국대는 아 어지간하면 7, 8, 9등급은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정도. 요정도가 경계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인하대는 내가 특이해서 썼어. 인하대는 봐봐. 세네도 처음에는 수치를 잘못 본 줄 알았어. 자 여기 보면 몇 점 차이나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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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갑자기 푹 떨어지지. 그러니까 인하대도 마찬가지야. 6등급까지는 큰 문제 없다라고 봐야 돼. 근데 재밌는 거 12점 차이나. 이건 거꾸로 봐야 돼. 1등급은 대우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이게 다 3점씩밖에 차이 안 나잖아. 3점. 그치. 3점. 어 3점. 물론 여기선 갑자기 어 얼마야? 60점. 맞나? 어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12점이야. 오케이 12점이면 이거 4개 더한 거나 똑같은데. 자 근데 이 생각도 좀 해야 돼. 이 성대 쓰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다 1등급만 쓸까? 아니지. 학교에 2, 3등급인데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 그 논술 합격자의 내신 평균을 내보면 2점 얼마가 많고요. 상위권 대학은 거의 3회 가깝게 가. 그럼 이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난대들은 상위권 보통 대학으로 보기 때문에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상위권 대학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등급 애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1등급 이래 갔으면 대우를 좀 더 해줄게. 이런 의미도 봐야지. 약간 좀 특이한 발상이긴 해. 어쨌든 간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봐봐. 본인이 이거는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평균적인 얘기를 하면요. 자 최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은요. 보통 우리가 6, 7개 정도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걔들은 5등급 대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논술 전용 쓰기로 했다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 상위권 보통 7, 8개 대학 얘기합니다. 물론 논술 보는 대학은 거의 30개 정도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반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대학은 6등급 대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물론 이거는요. 자연대랑 공대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보통 이제 또 의치안을 또 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의치안 얘기도 좀 할게. 의치안은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 3등급 대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논술 전용이 있는 의치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일부 학생들은 또 그 얘기하더라고. 아 선생님 저 4등급인데 그러면 의치안은 절대 못 쓰나요? 쓰는 학교에 다 다르겠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가능성이 높지. 왜? 점차가 크단 말이야. 12점이야. 오케이. 근데 어 만약에 어떤 의치안이 있는 대학이 성앙대 패턴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별로 의미 없지. 오케이.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논술시험은 비슷하게 보는 학교 있고 의치안도 다르게 보는 학교도 있긴 해. 그건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 어떤 학교는 비슷한데 문제만 살짝살짝 더 바꿔서 넣기도 해. 가장 뭐 문제를 더 추가한다든지 소문항 하나 정도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와의 대가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봐야 돼. 그런데 보통 의치안은요. 그 문제를 바꿔서 내더라도 컷이 높아. 왜?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 보통 자연대 공대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학교 요새 컷이 70점 대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70점 예를 들어서 75점 정도에서 형성된다고 보자고. 그러면 뭐야? 자기 논술 실력에 따라서 100점 맞기는 힘들지만 컷이 75점 안팎일 때 어쨌든 뒤집을 여지가 25점이라는 점수가 남아있단 말이야. 논술에서 100점 만점일 때. 그쵸? 그럼 자기가 여기서 5점 또는 10점을 더 맞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죠. 실력만 뛰어나다면. 하지만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똑같으면 더더욱이고요. 문제가 좀 달라도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컷이 막 80점 대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85점이라고 쳐봐. 그럼 어때? 사실 90 넘는 건 힘들거든. 얘도 90 넘는 건 힘들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여유는 15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90점 넘기가 힘들다고 봤을 때 여유가 5점. 95점 넘기가 힘들다고 하면 10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의치안이 내신을 더 많이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의치안은 어쨌든 간에 컷이 높다 보니까 뒤집을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신의 영향이 커지는 거라고. 그래서 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등급이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논술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등급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유불리가 분명히 있는 거 보이지.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야? 그치. 자기가 학교를 선택할 때 조금 그거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영향받어. 사실은 샘이 지금은 등급에 따른 것만 영향을 줬지만 봐봐. 컷이 달라지면 또 예의가 달라지지. 그래서 학교의 난이도도 영향을 받아. 논술 문제의 난이도도 영향을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대는 요새 좀 어려워지고는 있긴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쉽게 나와. 컷이 높아. 오케이. 그러면은 서강대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면 컷이 다른 학교보다 좀 낫다고 봐야 돼. 그러면 논술로 뒤집을 여지가 더 큰 거야. 자기가 물론 대전제는 실력이 있어야지. 논술 실력이. 오케이. 자 그래서 샘이 요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첫째 뭐냐면요. 첫째가 본인이 내신 본인 내신의 논술 전형에서야 본인 내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란 얘기야. 왜냐면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아 샘 저는 논술에 보니까 내신 반영률이 높은데 4등급이라서 논술 전형을 아 못 쓸 것 같아요. 4등급 별로 손이 없는데? 그 친구는 그냥 보이는 수치만 놓고 판단하는 거지. 그런 오픈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여기다 쓸게 그냥 칠판이 좀 작아. 여기다 쓸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3학년 1학기 1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논술 공부는 그래야 조금 쉬어도 돼. 어쨌든 남들 다 쉬니까. 근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아예 수능 공부도 접어버리고 심한 경우에 나는 5주씩 준비하는 친구도 봤어. 5주 5주 합하면 두 달 반이야. 1학기 4달 중에 두 달 반. 두 달 반은 내신 대비를 하더라고. 너 몇 등급인데 그랬더니 뭐 저 5등급입니다. 뭐 하려고? 그냥 내신 기간이니까요. 학생부 교과 쓸 거야? 아니요. 학생부 종합 쓸 거야? 아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즉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본인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쓸 경우에는 내신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의치안을 쓰는데 어쨌든 내신이 좀 불안한 친구들 하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자기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안 써.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친구를 의치안도 안 써. 근데 왜 내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니? 즉 뭐야?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그 간성 때문에 계속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고3은 1학년, 2학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가 버렸고요. 고3은 현재 우리한테 닥쳐 있으면서 더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나는 뭐가 우려 쓰였냐면 내신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이 있겠니? 근데 학교 내신 중에 많은 내신들이 수능 문제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더라고. 수능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은 선생님 봤을 때는 본인의 입시 전략에 맞게야. 전략에 맞게 그치 사항에 맞게 판단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야. 만약에 본인이 내신이 한 5 정도고 유지만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뭐 예를 들어서 4 정도고 큰 유지만 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유지만 하고 끝내야 돼. 왜냐하면 내신은요. 한 등급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 알 거야. 그치? 노력 2배, 3배, 4배 들어갑니다. 근데 또 잘 안 떨어져. 왜 9등급 아무나 받는 거야?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4등급이었어. 조금 신경을 못 썼어. 그냥 자기는 한 2, 3일 전에만 조금 공부, 내신 공부하고 시험 봤어. 그래서 혹시 혹시 6등급을 받았어. 그래도 평균 내면 5야. 잘 생각해봐. 왜 1학년, 2학년 내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논술 전형 하고 정시 위주로만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일부러 내신을 망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그냥 늘 하던 습관대로 그냥 내신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야. 못 볼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입시할 때 내가 나한테 있어서 내신의 의미 제대로 파악해서 물론 이제 논술과 관련된 의미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괜히 내신이 좀 낫다고 심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그치. 내가 내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까지 쓰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에서 갖는 내신의 의미를 알아야 돼. 알아야 쓰지. 그치. 알아야 쓸데없는 걱정 안 하지.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5개밖에 안 해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건 다 학교마다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지원대학 이주로 한번 검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어쨌든 입시에서는요 정확한 정보와 그 정보 안에 담겨있는 의미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 잊지 말도록 하자고. 그래서 우리 내신이 실제로 갖는 의미. 자 결국 무슨 얘기 같아? 그치. 학교는요 내신 믿지 않습니다. 대학은요 내신 믿지 않습니다. 그냥 대학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신은 성실성 정도. 즉 등급이 좋으면 대우는 하겠다. 하지만 1등급 3등급 어마무시하게 대우 차이를 주진 않겠다는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있어. 너가 8, 9등급이면 또는 일부 학교는 7, 8, 9등급이면 대우 않겠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5등급 때 6등급 때 이내면 큰 차이는 두지 않겠다. 그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내신의 의미야. 그리고 논술정에서 내신의 진실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정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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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